41. 글리코겐을 설명하는 말이 아닌 것은? 1. 일명 동물성 전분이라고도 말한다. 2. 주로 간이나 근육 조직에 저장된다. 3. 분자량은 전분보다 적지만 가지가 훨씬 많다. 4. 글리코겐은 쓴맛을 갖는다. 정답은 4. 글리코겐은 쓴맛을 갖는다. 42. 제빵용 밀가루에서 빵 발효에 많은 영향을 주는 손상 전분의 적정한 함량은? 1. 0% 2. 1에서 3.5% 3. 4.5에서 8% 4. 9에서 12.5% 정답은 3. 4.5에서 8% 43. 설탕 200g을 물 100g에 녹여 액당을 만들었다면 이 액당의 당도는? 1. 50% 2. 66.7% 3. 75% 4. 200% 정답은 2. 66.7% 44. 반죽개량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반죽개량제는 빵의 품질과 기계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첨가한다. 2. 산화제, 환원제, 반죽강화제, 노화지연제, 효소 등이 있다. 3. 산화제는 반죽의 구조를 강화시켜 제품의 부피를 증가시킨다. 4. 환원제도 반죽의 구조를 강화시켜 반죽시간을 증가시킨다. 정답은 4. 환원제도 반죽의 구조를 강화시켜 반죽시간을 증가시킨다. 45. 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재과 제빵에서 술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냄새를 없애주는 것이다. 2. 양조주란 곡물이나 과실을 원료로 하여 효모로 발효시킨 것으로 알코올 농도가 낮다. 3. 증류주란 발효시킨 양조주를 증류한 것으로 알코올 농도가 높다. 4. 혼성주란 증류주를 기본으로 하여 정제당을 넣고 과실 등의 추출물로 향미를 내게 한 것으로 알코올 농도가 낮다. 46. 당뇨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1. 필수 아미노산 2. 필수 지방산 3. 비타민 4. 포도당 정답은 4. 포도당 47.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1. 신장병 2. 골다공증 3. 부종 4. 동맥 경화증 정답은 4. 동맥 경화증 48. 소장에서 흡수되는 당뇨의 흡수 속도가 바르게 된 것은? 정답은 3. 갈락토오스 포도당 과당 자일로스 49. 옥수수 단백질인 재인의 특히 부족한 아미노산은? 정답은 3. 트리프토판 메티온인 50. 효모의 대표적인 증식 방법은? 1. 분열법 2. 출압법 3. 유포자 형성 4. 무성포자 형성 정답은 2. 출압법 51. 식품의 부패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습도 2. 온도 3. 가열 52. 식품 중에 대장균군을 위생학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주된 이유는? 1. 식중독균이기 때문에 2. 분변세균의 오염지침이기 때문에 3. 부패균이기 때문에 4. 대장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답은 2. 분변세균의 오염지침이기 때문에 53. 제1군 전염병으로 소화기계 전염병은? 1. 결핵 2. 화농성 피부염 3. 장티푸스 4. 독감 정답은 3. 장티푸스 54. 테트로도톡신은 다음 어느 식중독의 원인 물질인가? 1. 조개 식중독 2. 버섯 식중독 3. 보거 식중독 4. 감자 식중독 정답은 3. 보거 식중독 55. 모카시 속에 함유될 수 있는 독성분은? 1. 아트로핀 2. 리신인 3. 고시폴 4. 아코니틴 정답은 3. 고시폴 56. 표면 장력을 변화시켜 빵과 과자의 부피와 조직을 개선하고 노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1. 계면활성제 2. 팽창제 3. 산화방지제 4. 감미료 정답은 1. 계면활성제 57. 식품 등을 통해 전염되는 경구전염병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1. 원인 미생물은 세균, 바이러스 등이다 2. 미량의 균양에서도 감염을 일으킨다 3. 2차 감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4. 화학물질이 원인이 된다 정답은 4. 화학물질이 원인이 된다 58. 포도상국인에 의한 식중독 예방책으로 가장 부적당한 것은? 1. 조리장을 깨끗이 한다 2. 섭취 전에 섭씨 60도 정도로 가열한다 3. 멸균된 기구를 사용한다 4. 화농성 질환자의 조리업무를 금지한다 정답은 2. 섭취 전에 섭씨 60도 정도로 가열한다 59. 법정 전염병이 아닌 것은? 1. 세균성 이질 2. 콜레라 3. 유행성 이하선염 4. 유행성 감기 정답은 4. 유행성 감기 60. 식품에 손실된 영양분의 보충이나 함유되어 있지 않은 영양분을 첨가하는 데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은? 1. 산미료 2. 착향료 3. 감미료 4. 강화제 정답은 4. 강화제 4. 강화제 감사합니다.